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뷰를 구입해보겠습니다. 마요네즈 바삭바삭 맛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곰긋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건 뼈입니다 뼈는 주찌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핫도그 그치 으음 반면 흡수 아삭 오 음 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안에서 더 맛있네요 불닭소스 이건 새콤달콤하고 남은 시간 속에 간다 남은 시간 속에 덜 뺴는 것 같아요 베리에 뱀어요 다시 찾아서 먹어볼게요 이번엔 이번엔 다른 시간을 찾아와서 왠지에 뱀지않을 보면서 이제 뱀지는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